광진 구청장 선거 그런데 전산 담당자를 이렇게 성진을 시키는 겁니다 광진 구청에서 이런 나온 실물 위조 투표지는 이런 거죠 절치선이 떨어져 가지 않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소를 교부할 때 사람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교부를 하는데 이 절치선을 이렇게 떼서 별도의 봉투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십하근 거라고 볼 수밖에 이게 이놈들 광진 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여러 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물 위조 투표지의 이놈들 현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대에 있다 전산 조작 문제는 어떠냐 그듬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재주를 뿌려도 이 차익값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각이 됩니다 그대로 범죄자 집단인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조작위원회죠 6번이나 여러분 선거를 조작했는데 그 여러분들 실무책임자를 성진을 시켜가지고 장관을 만들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 광진 구청장 여러분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성갑은 15개의 이름 동에서 모두 다 플러스값을 기록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의 국민의힘당의 김경호는 모든 값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군자동의 7% 화양동의 7.8% 자양재산의 6.4% 자양재산의 7.6%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뭡니까 사전특보만 되면 승리를 하냐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 표 하나만 보면 뭡니까 그냥 이 표 모두 플러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완전히 좌우대칭이다 이것만 보면 그냥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선거도 종로구청장선거나 또 마찬가지로 성북구청장선거나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 등의 자연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발생한다 완전히 좌우대칭인 데칼코마니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지 않으면 투표자들이 자연스럽게 던진 그런 자연수는 절대로 이런 수가 나올 수 없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후보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특정후보에는 항상 플러스값이 되고 그리고 다른 특정후보에는 항상 마이너스값이 일치한다 이 두 수치가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두 수치가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7.8, 마이너스 7.8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7.6, 마이너스 8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최상의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동별로 여러분들 동별로 조작률을 똑같이 적용해놓으니까 숫자가 각각 일치합니다 군자동 7, 하양동 7.8,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맨 밑에 중국 제1동 플러스 4.6, 국민의힘 마이너스 4.6 중국 제2동, 민주당 플러스 5.2, 국민의힘 마이너스 5.2 중국 제3동 플러스 6%, 국민의힘 마이너스 6% 똑같습니다 동별로 조작지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동별로 뭡니까? 차익값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한 후보 한께 그만큼 빼앗아주고 다른 후보 한께 더해주기 때문에 좌우대칭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7%, 마이너스 7%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로서 너무나 완벽한 사례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은 여러분 특정 후보에서 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총표수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후보한테서 국민의힘 후보안께서 마이너스 10%를 빼앗으면 반드시 뭡니까? 표를 받는 사람이 플러스 10%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총 득표율은 일치해야 됩니다 표를 더 많이 만들어서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돼야 뭡니까? 똔또이가 제로에 가서 딱 손을 털 수 있는 겁니다 표가 안 나게 그래서 뭡니까? 군자동, 화양동, 자양제4동, 자양제3동, 2동, 1동, 광장동, 구의제3동, 구의제2동, 구의제1동, 능동, 중곡제4동이 모두 다 동별로 뭡니까?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작은 조작은 여러분들 좌우에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16개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가졌습니다 다 전산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씨가 여러분들 서울시장이 되고서 고생을 좀 했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시에도 도봉구에서 사전투표의 80대 제로로 이겼습니다 80대 제로 도봉구에서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 선출에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도봉구는 여러분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아마 도봉구의 그런 인구수를 보게 되면 3사람을 서울시의회에 입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때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광진구하고 똑같습니다 도봉시 이래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도봉구 제1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확하게 두 수치가 일치합니다 동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2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4.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7 창동 제2동 민주당 6.8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8 쌍문 3동 민주당 플러스 6.3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3 쌍문 제1동 민주당 플러스 6.9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9 이게 제2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표를 뺏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멈티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착하게 일치합니다 플러스 4.7 마이너스 4.7 플러스 6.8 마이너스 6.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계속 그걸 가동한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서도 2월 1일 지방선거에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린 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새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하고 바른민주당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9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한 것을 똑같이 뭡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민주당의 뺀 것을 합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쌍문 4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7.7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바른민주당의 마이너스 2.7이니까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7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7이고 후보가 2명이 오나 보던 3명이 나오던 관계없는 겁니다 딱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하고 이렇게 2018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 광역의회도 다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10석 가운데 102석을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는 대구 부산 그래프를 여러분 보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은 뭡니까 21대 꼭 같은 지역에서 4.15 총선입니다 2020년 대구는 0값을 중심으로 항상 뭐죠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항상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이동시킨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대구 부산 이런 그래프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짓을 6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덮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나라가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맹백한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닫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 몰아가지고 무슨 거군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짐승들이 할 일이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한 거 아닙니까 짐승맞도 못한 짓이다 이거를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덮겠다고 한번 덮어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런 조작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광진구의 모든 동 15개에서 다 어떻게 여러분들 민주당은 다 플러스값이 나오냐 이야기죠 표를 집어 넣어줬으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뭡니까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6월 1일 날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청 이게 광진이네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또 성북하고 비교를 했네요 그냥 보시죠 성북구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옆에는 조작이 좀 덜했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 구례군 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죠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모든 공직선거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뭔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든 그런 선거가 돼버렸는데 그게 입을 다물고 무슨 협치하겠다 무슨 뭐 하겠다 뭐라고요 협치라고요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지금 상태는 대한민국은 산 나라가 아니죠 광진구의 여러분 동수가 15개입니다 투표수가 84개입니다 모든 동에 다 패배합니다 민주당은 15대 0으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15개 여러분들 동전을 던진 다 이름 안면이 나옵니까 투표수 수로함 이름 84대 0가 나옵니다 관외사전투표가 이름 하나 합치게 된 85대 0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광진구청에만 나온 게 모든 뭡니까 서울 전역과 전국에서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상수값을 사용한 것이죠 낙선시켜야 될 친구와 함께해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처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그런 선거들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게 기가 찬 겁니다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동일한 방식의 이름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하고 그래서 총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한 겁니다 내란을 범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게 뭡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전산을 가장 이름들 선관위 내에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박찬진 사무차장을 이제 장관급인 사무총장으로 뭡니까 9일 날 승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크기만 좀 작아졌습니다 광진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든 동에서 플러스 8%, 16%를 유지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윤석열은 광진구의 20개 동에서 모두 다 뭡니까 사전투표에 패배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조작질을 당하고서도 뭐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가 어떠니 반지성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를 파괴하니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이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값이 좀 작아졌습니다 0에서 플러스 9%까지 국민의힘당이 0에서 마이너스 9%까지 눈치를 좀 본 거죠 동시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도 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뭐죠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대선입니다 대선 이게 대선 자료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이걸 보고도 조작을 모르겠다 뭐하고 인간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같은 짓을 일으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2020년 총선 4.15 총선입니다 광진구 의뢰 미래통합당의 오세훈과 고민정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조작을 한 거죠 이때는 14.7% 플러스 마이너스 13.7%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양재 4동에서 플러스 11.8% 고민정하게 밀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마이너스 11.3% 자양재 2동에서 고민정 플러스 14.9% 오세훈 마이너스 14.2%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을 낙선시킨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8년도 지방선거의 광진구청장 선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썼으니까 광진구청장 선거 2018년 선거 결과입니다 조금 두툼한 걸 봐서 수치가 좀 더 커져 6에서 11%까지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이게 0에서 9%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좀 본 것도 있지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같은 퍼센트를 조작하더라도 이게 조작이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똑같습니다 일어난 현상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제가 여러분 시계일달로 쭉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짓을 또 언제 했느냐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선거입니다 도덕질을 한 거죠 얼마나 크게 도덕질을 했습니까 플러스 10.1 플러스 7.7 플러스 6.4 플러스 10.9 플러스 8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1%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하고 안철수로 합친 숫자가 이거하고 일치되겠죠 왼쪽이 뭡니까 2월 1일 광진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7년 대선 자료입니다 문재인의 10.1이 자유한국당의 7점 마이너스 7점이라고 안철수의 여러분들 5.8을 더한 겁니다 좌우대칭이 이렇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합친 것이 좌우대칭이 되겠죠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17년부터 이게 낱낱이 지금 다 까발겨진 겁니다 이걸 까발기는데 제야 전문가 도움도 컸고 그 다음 이 소위 시각자료를 잘 만들어 제공한 신민 뒤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7년 대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18년 뭐죠 광진구청장 선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광진을 선거 여러분 이게 뭐죠 2021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단행을 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6번의 굵직굵직한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유사한 방식의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실행되었다 일어난 겁니다 실행될 것이다 일어난 겁니다 이 체제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뽑는 것이고 선관위가 뽑는 겁니다 이런 아주 참담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이게 사실입니다 가설이 아니고 서울구청장 선거는 29, 5곳이 모두 전산 조작이 있었는가 현재까지 6월 8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4군데하고 6월 9일 성북구, 광진구 모두 6군데에서 모두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률이 달랐다는 겁니다 종로구는 20%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2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옮겨주는 방식으로 성북구는 10%를 옮겨주는 방식으로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락이 바뀌어 버립니다 6천 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천 표 차이로 패배합니다 이 소위 6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전산조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다 전산조작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